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버닝 드디어 풀참이 완료되었습니다 첫날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때 방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한번 확률 검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시죠 벌써 다 채웠어요 여러분들 지금 일단 주인분께서 아무거나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거나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인분이 비삐 선수배 뭔가 느낌적인 느낌 지금 첫번째는 앞에서는 비삐 앞에는 비삐야 앞에는 괜히 선수배 가는게 아니야 여러분들 앞에는 안전하게 비삐를 먹고 앞에는 안전하게 비삐를 먹고 앞에는 선수배 아니 비삐 앞에는 앞에는 비삐 한 다음에 그 다음 3부터 세번에 세번째부터 여러분들 뭐야 세번째부터 선수배 얍! 오케이 어 뭐야 아 고장마가 별로 안좋아 베테랑 베테랑 100도 괜찮은데 베테랑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건데 MC 포함도 있는데 어 앞에도 무조건 선수백이라고 그래? MC? 오케이 MC 가보자 이게 낫지 않냐 차라리 이게 낫지 않냐 차라리 이거 그게 괜찮지 차라리 왜냐면 이거 고정감은 별로 안좋아 여러분들 무조건 MC 음 무조건 MC 여기까지 내걸요 오케이 자 풀시작 완료됐습니다 한번 개봉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다섯개 자 원 투 자 수리 포 파이브 자 BP 900 1500 90이 가자 진짜 MC 하나만 뜨는데 진짜 MC 하나 카카 이런거 하나 뜨면 돼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MC만 우리는 딴거 필요없어 MC만 뛰었다 아 GR인데 어 포고마 포고마 사카 오 포고마 계좋아 자카면 요거 포고마 자카면 5,560만원 그 다음에 95 자 95 갑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진짜 한 번만 하자 스페셜 다른거 다 필요없다 무조건 MC 아 티켓 아 누구세요 아 이거는 아 어 무조건 선수팩은 아닌데 이렇게 보면 무조건 선수팩은 아닌데 뭐 BP 안전하게 좀 가져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마지막 여러분들 날간다 하나만 아 나 베테랑이면 잠깐만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잘 뜬건가요 여러분들 어 살짝 뭔가 아쉬운거같은다는 디코 자 첫번째 주인분은 1억 5천 615만 비피 어 1억 5천 615만 비피 아 10만 비피 610만 비피 자 가자 자 이번엔 5월 선수팩으로 2번은 5월 선수팩 2번 주인분은 맞빵니 마음대로 5월 선수팩 편한대로 5월 선수팩 자 첫번째는 이거는 이제 MC 포함 무조건 MC 포함 MC 약간 노려보자 여러분들 MC 저 카카 나마 뜨면 개득이잖아 진짜 어 맞죠 여러분들 MC 카카 뜨면 개득이야 자 두번째는 이거는 이제 어 이 92 92 1,2,3 이게 좋지 않을까 그럼 차라리 3에서 4강 94도 있긴 하지만 3에서 4강 어 이건 1번 가자 오케이 그 다음에는 또 선수팩 자 또 선수팩입니다 이거는 잠깐만 94 92 3에서 4강 어 차라리 3에서 4강 저거 모두 개봉해보면 되요 여러분들 한번 어 이거 한번 모두 개봉해가지고 MC 저 카카 뜨면 개득이잖아 어 한번 이거 한번 모두 개봉 한번 해보는거지 여러분들 어 자 마지막 93 3에서 4강? 아 근데 이게 이게 1번이 좋아 1번이 이게 차라리 이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MOG 베테랑 20 NG 밖에 없어 여러분들 1번이야 무조건 응 그니까 하시는 지하 이런게 없어 여러분들 1번이야 무조건 음 음 어 MC 포함 2에서 5강? 아니 이거 지금 실환인가 진짜 설마 진짜 MC 어 날강도 응카 뜨는거 아니야 여러분들? 진짜 아니 진짜 MC 나강도 응카 뜨는거 아니야 여러분들? 자 마지막 일단은 여러분들 응카 백 어 뜨는게 떴습니다 자 우리의 메인피 2에서 5강 자 여러분들 이거 재물 우린 이거 약간 재물 요런거 약간 이제 MC 이런거 하나만 뜨면 개득인데 진짜 어 이런거 진짜 MC 이런거 하나만 뜨면 진짜 에? 아 아 누구세요? 아 펠 어? 뚜벅뚜벅인데요? 어 어허 이거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아니 우리는 앞에 뚜벅뚜벅 재물 앞에 뚜벅뚜벅 재물하고 모두 개봉 스읍 이거 두 장 모두 개봉 아아 나 19NG? 아니 이거 19NG면 이거 어? 어? 앞에는 선수백이 맞는거 같은데 아니 BP가 맞는거 같은데 나는 스읍 일단 2개 까봤어요 현재 어 어 ificación 아 아니 우리는 메인팩 아직 남았어 우리는 아직 여러분 메인팩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쓰읍 한번가다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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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야 이거 MC 하나만 뜨면 개이득이잖아 여러분들 오오 3천7백만원 나이스 MC MC 하나만 뜨면 괜찮아 여러분들 3천7백만원 이잖아 여러분들 개이득 개이득 요거 괜찮지 가자. 진짜 진짜 우리의 메인팩 MC 아하아 나 핫실린인데 데드렌더 빠지스타일 알 우리 crossed table 가고 아니 이런 1억 반올림하면 넘었어요 반올림하면 아니 반올림하면 울렸어 아이 진짜 반올림하면 맞잖아 반올림하면 선수백! 뭔 렉이야? 저기요? 저기요? 아니 저기요? 어이? 아니 뭐하세요? 아니 지금 렉 오신다고? 아! 오케이! 오케오케오케 됐다 선수백 아아 아 뭐야 이거 아니 사람들 참여 많이 할 거 뻔이 아닌데 아니 언제 하라는 거야 이거 아하아 이거 참 오 됐다 3에서 나가 무조건 3에서 나가 아 이거 아니야 이거 3에서 당해 응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아니 뭐야 이거 아 알았어 좀 아아아아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확률검진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두 개 하고 지금 못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넥스에서 공지가 떴습니다 지금 2시부터 버닝 점검 시간 2시부터 3시 반까지 2시부터 3시 반까지 2시부터 3시 반까지 아아아아 이 점검 때문에 지금 어 여러분들 이제 크리스마스 버닝 까시는 분들은 지금 보상 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보여 드릴게요 조회하면 점검중입니다 뜹니다 어 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거 이제 확률검증은 어 일단 새벽 3시 반 2호로 다시 한번 유튜브 영상으로 유화각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 어 3시 반까지 어 점검을 한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올라갑니다 어 아이템 지금 이제 게임하신분들 아마 들어오실거에요 여러분들 3시 반에 3시 반에 점검 끝나고 나서 음 점검 끝나고 나서 3시 반에 어 들어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3시 반에 무조건 끝난다는 그 그런 뭐 그 무조건 아 무조건 끝나라고 말해못하지 연장될수 있는거야 여러분들 이게 갑자기 어 이게 1시 10분부터 그랬어 1시 10분 어 1시 10분부터 그래서 이제 그 이게 4시 반 일어날수 있고 5시 반 일어날수 있고 이건 모르는건데 일단은 지켜봐야될것 같습니다 네 2시 반 DeWitt 3시 반 6 7 9 9 10 9 100 12 12 12 1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